자, 2023년도 뉴스타 가요대행진 2부 첫 무대 우리 성인 가요계의 신사 젠틀맨 문경호의 무대로 시작합니다 노래는 만병통치 노래는 만병통치 노래는 만병통치 내 마음 즐겁게 하네 명약이 따로 있나 노래가 명약이지 노래 한 번 불러보세요 아아 만병통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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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 한 번 불러보이는 여러분 사랑해요 날마다 정말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인생에 별거 있나 더불어 살며 함께 잘 살며 그 가시 인생이라오 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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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건강하세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노래가 만병통치야 아아 특효약 따로 있나 노래가 특효이지 노래 한 번 불러보세요 아아 아아 만병통치 만병통치 해! 만병통치 만병통치 해! 한 번 불러보이네 한 번 불러보이네 여러분 좋아해요 언제나 기쁜 날 부자 되세요 행복하세요 내 인생에 별거 있나 어울려 살며 함께 잘 살며 함께 잘 살며 그것이 최고이라오 나나나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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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 노래는 만병통치 노래는 만병통치 그래 만병통치야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